이제 저는 이 경로설 관련된 이야기, 이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의 조국 수사나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 쪽에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수사 사실에 대해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라서 이렇게 좀 검찰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고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경로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남한테 들었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 증거는 어떤 범죄 혐의의 단독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건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냥 버젓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사실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물건을 훔쳐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걸 들었다. 그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경로가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이 나온 정도인 것이고 그것은 그냥 전문 증거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 증거 하나 나왔다고 이게 또 그대로 또 언론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이야기하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집회를 하겠다, 뭘 하겠다. 저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는 말의 진심은 정말 그냥 우리 편의 수사는 아무것도 알리지 말고 상대편의 수사는 그냥 전문의든 뭐든 나오는 족족 알려서 망신주기를 해달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법치주의입니까. 이러한 것은 검찰개혁도 뭣도 아니고 공수처의 본 뜻도 아니고 특검해서 결국 하겠다는 게 이러한 전문 증거 같은 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공개하겠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이러한 의도가 들어간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김정은 이사회 의사. 선생님, 김정은 씨, 김정은 씨는 의사의 정답을 다해는 것 같습니다.